양 선수 모두 눈빛이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인터뷰 때도 양 선수 모두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경기에서 그대로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승 영패 1무, 패배가 없는 나빌라 피르다우스 선수입니다. 오늘이 프로 MMA 데뷔전입니다. 팀 피네시 소속 정차현 선수 소개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양 선수 개최 때만큼 뜨거운 경기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신장에서는 나빌라 선수가 조금 앞섰고요. 두 선수 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타격을 우선시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서로의 거리 싸움과 어떤 부분이 잘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라운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베트남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차도르이고 제 옆에는 도움말씀 김재형 해설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패배는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돌진하는 정자현. 과감하게. 예상대로 불꽃 튀네요. 자 지금 양 선수 보고 때려야죠. 탐색전 따윈 없습니다. 오우. 자 지금 나빌라 선수 오른손을 꽂혔죠. 머리 머리 머리. 케이지로 몰았고요. 정찬 선수. 시작부터 예상대로 불꽃 튀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니케. 케이지 점위를 둘 다 주고받고 있고요. 자 압박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정차현. 자 말씀드린대로 나빌라 선수는 아마추어 때 유일한 패배가 있는데 그때 서브미션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라운드가 약점으로 더 평가받고 있는데 보지도 않고 지금 오른손 크게 휘두르고 있죠 나빌라. 자 지금 이렇게 너무 거칠 경기 운영을 하면 1라운드 경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체력이 방전될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우선순. 점점을 정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레슨 공룡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을 엄청 지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피하고 반격하는 정차현. 자 니킥이 지금 나올 각도인데 네 나오죠. 지금 양 선수가 탐색전이 적이 없어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어제 개천향을 할 때 두 선수 진짜 이 싸움을 예고했었습니다. 아니 탐색전도 없고 셋업도 없고 거리 싸움도 없습니다. 마구마구 휘두르고 있거든요. 지금 케이지 레슬링이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휘두르고 있죠. 이런 이런 막 이런 접점이 계속 일어나는 싸움에서는 확실히 점유하지 않았을 때 무리한 공격에서 지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면서 또 그렇다고 공격성이 떨어지게 되면 밀리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력이 엄청 필요한 싸움입니다. 그렇죠. 지금 양 선수 지금 계속해서 뻗고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정시력이 자 들어가는 정차현 자 데뷔전 피니시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커버링 하고 있는 나빌라 위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안면 네 정타를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찬 선수 좀 지친 것 같죠 정찬 선수 좀 지친 것 같죠 정찬 선수 전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지금 양 선수 이런 경기는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다시 들어갑니다 성차연 보통 선수들 흐름보다 훨씬 길게 난타전을 공유하고 있어요 거의 2분 내내 난타전을 하지 않았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난타전 잠깐 쉬셔서 이 흐름이 끝나나고 보면 바로 다시 들어가고 그렇죠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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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들어서 그냥 움직여줘요 엉덩이 움직여요 자 다시 오른손 언더홍을 파주고 있는 정차연 선수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케이지 레슬링에서만 잠깐 소강상태가 되고 거리가 벌어지면 다시 난타전이 이어지거든요 MMA 시합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기가 정말 힘든 게 한 명이 우세적으로 레슬링이 뛰어나거나 이런 싸움에서 다음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플링 싸움으로 그런 싸움 없이 서로 비슷한 레슬링 상황에서의 그 다음에 투지로 싸우니까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타일도 비슷하고 실력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정차연 선수는 실만도 한 대 주먹 한 대 얼굴이 들어오면 바로 돌진이거든요 오우 진짜 니킥 겨덩이 먹자 겨덩이 먹어 이거는 먼저 체력이 지치고 펀치를 덜 뻗는 선수가 질 것 같은데요 지치다가 한 대 맞으면 어쩌지가 아니라 한 대 맞으면 바로 돌진 시도로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럼 내리고 나 낼 거야 왜 한 번 더 해 요새는 아무래도 콘텐츠도 그러고 스포츠도 그러고 어그로가 좀 먹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체 때 그런 좀 신경전이 좀 연기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신 시청자분들 계실텐데 지금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선수 진심이었네요 이런 공격적인 적극성 운용 가운데 한 번쯤은 템포를 좀 늦춰서라도 정확하게 집어넣는 그런 싸움도 필요할 수 있는데 네 일단 브레이크 선언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지만 공격이 포인트를 얻는 공격이 들어가게 되면 돌진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전혀 거리 싸움이 없습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와 근데 지금 결국에는 1라운드 끝날 때까지 경기 양상이 변하지 않고 계속 주고받는 이 두 선수의 체력이 대단하네요 5분 내내 이게 이 페이스가 가능합니까? 제가 말했듯이 보통 MMMC에서 제가 많이 봐온 경우에는 여성 선수들이 자존심이 더 센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 표현 정말 잘해주시네요 지금은 격투기 경기지만 자존심 싸움이 강가 보이네요 자 그렇게 1라운드 끝났습니다 아니 진짜 수많은 단체 수많은 경기 해소를 했지만 이런 경기는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상대의 타격을 돌진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경기가 진행하면서 더 각성하는 듯한 양 선수네요 자 1라운드 하이라이트 보시겠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양 선수 그냥 뛰어들어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MMA는 글러브가 얇다 보니까 정타를 저렇게 몇 대 맞으면 그러기가 오거나 또 심하면 KO까지 바로 이어지거든요 네이 두 선수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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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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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케이지 레슬링 상황이 아니면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림이 났습니다 과연 코치들이 코너들이 쉬는 시간 1분 동안 어떤 조언을 할지 좀 궁금한데요 전략의 변경이 있을까요? 지금 서로 이 돌진으로 얼굴들을 노리고 가고 있는데 정차연 선수 라빌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헤드 무빙보다는 턱을 붙이고 발을 박아놓고 막 난타전에 대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바디와 아래쪽 공격을 좀 섞어주면서 한번 상대를 흔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헤드 헌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차연 선수는 난타전 중에 중간중간에 헤드 무빙도 있었고 오히려 더 주먹 상황에서는 더 우위를 점화하는 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바디 공격이라든지 극량을 섞어주면 주먹이 더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양 선수 전략의 변경이 있을지 없네요 1라운드 시작 1라운드랑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먼저 케이지 레슬링 건 거는 나빌라 선수였고요 정차연 선수 몰아놓고 타격 오른손 돌아줍니다 정차연 선수가 펀치를 많이 뻗고 있는데요 턱을 붙이고 중심을 불기울인 나빌라 선수의 구조에서 펀치 공격에 정확한 타격을 내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럴 때는 바디 공격이 되게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쵸 사실 저는 난타전의 거리에선 계산된 움직임보단 그동안 본인이 체육관에서 얼마나 컴비네이션을 잘 연습을 했냐 몸에 어떤 움직임들이 배어있냐 이런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운이 많이 작용하는 경우도 크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 이 시험은 어떤 테크닉을 논하기보다는 진짜 이제는 자존심 대결이에요 어제부터 그랬어요 그게 더 대단하네요 어떤 면으로는 계속해서 둘 다 앞면만 노리고 있습니다 2라운드인데 여전히 상대 공격을 돌진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 오른손 다시 돌진하잖아요 네 정차연 선수 맷집도 대단하네요 네 네 네 네 네 자 다시 케이지에 보라놓고 어 나빌라 선수가 좀 더 공격을 나빌라 선수는 그래도 이전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바디라든지 로우킥 쪽으로 해서 어? 상대 중심을 좀 흔드는 그런 차량을 안개시키는 공격들이 있는데 정차연 선수 투지가 굴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확실히 바디를 허용하니까 좀 흐름이 끊기네요 자 바디 데미지 있어보입니다 네 바디대미지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체력이 중요한 난타전에서는 바디대미지가 치명적이죠 네 자 그립 체력적으로 그립 체력으로 가랑비의 5점으로 정차연 선수 더이상 바디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게 좋아요 자 일단 목을 잡고 있지만 어 길로틴이 들어갈지는 각도는 지금 제대로 안나와 보이거든요 자 오른손 계속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길로틴의 압박을 제대로 걸리면 허리를 펴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팔꿈치가 턱까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길로틴 락이 확실하게 잡히기가 어려워요 확실히 나빌라 선수가 그래플링이 좀 취약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좀만 더 손을 두 손 잡았어요 이렇게 머리 쪽에 어깨 하고서 다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모릅니다 근데 길로틴이 이제 또 양날에 거밀 수 있는게 거는 사람도 체력이 좀 소중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차연 선수 팔꿈치가 지금 뒤쪽까지 있어 턱쪽까지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압박하기 힘듭니다 네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팔이 또 네 체력이 다 지칠 수가 있어요 네 어 킥까지 섞어주고 있고요 자 잠시 브레이크 선언이 되고요 경기속행 2G로 맞대응하고 있고 나빌라 선수는 어떤 세컨의 지시가 좀 있는 듯하게 보여요 네 지금 뭐 레그 킥도 섞어주고 있죠 네 레그 킥하고 바디를 계속 노려주는 움직임이 있어요 네 확실히 그래플링 영역에서 나빌라 선수가 약하기 때문에 정차연 선수가 그런 공약들을 나 다 정의에 빠져가고 아 지금 힘이 좀 빠진 것 같죠 아 네 힘 싸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경기는 판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ㅎㅎㅎㅎ 아 가끔씩 어 심판이 아니라 해설이라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시 속행이 되고요 약간 닉클렌치를 노려본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클렌치 노려보고 있죠 나빌라 양 선수 모두 가드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바디 섞어주고요 하지만 정차현 선수는 압박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손 모양을 보니까 잡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글로벌을 잡았나요? 중계석에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경기는 속행합니다 위빙도 살짝 섞어주면서 정차현 선수 틈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원투의 대결이네요 지금 자 니킥 니킥 다시 케이지 레슬링 더블 언더 훅을 파주고 있는 아 네 왼손은 빠졌네요 장차현 선수 정차현 선수 다시 들어갑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자 좋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정차현 선수 데뷔전입니다 와 관중들 난리가 났네요 이 시합은 어제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 나온 데뷔전은 좀 데뷔전답지 않은 경기가 나왔는데 두 번째 경기는 진짜 데뷔전다운 그런 투지랑 패기가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차현 선수 진짜 열심히 싸우셨습니다 정차현 선수 아 저는 좀 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기였다고 감히 또 평가를 하고 싶네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런 운영을 보여주긴 했어요 니킥과 로우킥에 이어서 분산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펀치도 넣고 이런 시도들 본인은 그런 시도를 했는데 거기엔 또 정차현 선수가 굴하지 않고 아니 거리에 벌릴 틈을 주질 않았어요 전진을 그냥 계속 해버리니까 나빌라 선수도 나름 전략을 짰을 텐데 결국엔 같이 진흙탕 싸움으로 끌려가는 그런 그림이 보이긴 했습니다 과연 나빌라 선수가 무패 행진을 이어갈지 아니면 정차현 선수가 기분 좋게 데뷔전을 승리로 가져갈지 판정 결과는 나왔네요 이제 근데 방금 그 싸움을 보면서 예전에 조금 더 완성도가 훨씬 있지만 갑자기 나빈철 선수가 생각나요 아 레전드 경기죠 부승부 정차현 한 표 자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연장전으로 갑니다 연장전 지금 3명의 부심 중 한 명은 무승부 선언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한 명씩 한 표씩 줬거든요 각 선수에게 두 선수 보실래요? 돌진 준비하고 있어요 세 번째 라운드도 방금 그런 싸움을 하고 연장전에서 돌진 준비하고 있어요 한 가지 변수라면 아무래도 1라운드 이후의 휴식 시간보다 2라운드 이후의 휴식 시간이 더 길긴 하거든요 네네네네 이건 이제부터는 진짜 자손지임 대결입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체력이 남아있을지 세 번째 라운드 어허우 바로 세 번째 라운드 연장전 시작합니다 2라운드 이기는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자 지금은 나빌라 선수가 좀 더 정타를 많이 꽂아놓고 있습니다 초반엔 나빌라 선수 뭔가 무릎으로 지금 길을 찾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찾으려고 그렇죠 그리고 바디 공격을 좀 해주면서 정차현 수지 흐름을 끊어주는 움직이기도 좋았고요 일단 정차현 선수가 그래플링을 한번 해보면서 나빌라 선수의 약점이 그래플링인 것을 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몸싸움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아 거리는 벌렸고요 자 이번엔 나빌라 선수가 오히려 케이지 레슬링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자 니킥 지도를 깨눅하고 있죠 네 나빌라 선수 중간중간에 니킥이 정말 성공할 때마다 성공할 때 본인은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정차현 선수가 몸이 앞으로 숙여지면서 데미지를 잊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킥으로 길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우! 조심해야죠 아니 근데 이런 난타전을 3라운드 내내 할 수 있습니까? 신기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더 대단한 거는 2라운드 후에 연장 선원이 됐을 때 두 선수가 돌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말 많은 경기를 준비했지만 3라운드 내내 이런 경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놀랍네요 그리고 이번엔 나빌라 선수가 공격패턴을 다양하게 해주고 있고요 오! 저 피복까지 스트랩을 밟고쳐 지금 정차현 선수 정차현 선수 원투원투 주고받고 있습니다 양선수 쭉쭉 밀어 이 정도 되면 지금 서로도 어지럽고 체력도 많이 빠졌고 진짜 정신력이 우욕이거든요 니킥 쭉 봤습니다 니킥으로 쭉 봤습니다 지금 아니 가드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 저런 니킥같은 큰 동격을 날릴 차량이 남아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자 브레이크 선언 아무래도 연장전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선언이 조금 빠른 점도 없잖아요 있네요 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차현 자 모이타이 클린치 시도하고 있는 나빌라 니킥 준비하고 있죠요 자 세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양 선수 집중해야 돼요 니킥 주워 봤습니다 또다시 브레이크 선언 자 여전히 브레이크 선언이 되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돌진하네요 못잼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 한 번쯤 차라리 레이스 테이크 타운을 시도해보면 확실하게 포인트를 쌓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두 선수 데뷔전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지지하겠다는 신념 말고는 다른 생각은 없을 거예요 대단하네요 여러 의미로 대단합니다 자 니킥 주고받고요 야 니킥 연속으로 들어갔죠 지금 자 킥 니킥 나빌라 선수의 니킥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모에타이 클린치로 재미를 꿰보고 있는 나빌라 다시 압박 니킥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 상신 중심이 앞으로 기울어진 지면을 느끼면 또 나빌라 선수는 니킥이 통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계속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차현 선수가 펀치를 뻗는 횟수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니킥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죠 나빌라 다시 브레이크 아 많이 지쳤습니다 정차현 힘들어 보여요 자 돌진 오 테이크당 섞어주나요 드디어 자 자신의 무기를 실어주면서 다리 걸어주고 있죠 아 내 방어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왼손 언덕 파주고 있는 나빌라 선수 자신의 무기를 또 실어주면서 아 잘 돌려냈습니다 니킥 아 정차현 선수가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선언이 되는 게 사실 정차현 선수에게는 기회거든요 지금 난타전에서 테이크다운으로 전략을 바꿨는데 그 전략이 먹히지 않고 있네요 조금 일찍 체력이 조금 더 있었을 때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말입니다 다시 난타전 아 그렇게 세 번째 연장전 라운드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니 1,2,3 라운드 내내 이런 경기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놀랍네요 다시 경기는 부심들의 손으로 돌아왔고요 과연 부심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김재형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차현 선수랑 어제부터 이런 싸움이 되리라고는 했지만 생각한 것보다 좀 더했습니다 돌진 대 돌진 시합 근데 저는 이 시합 보면서 계속 남희철 선수가 생각나요 남희철 선수가 본인도 강했지만 자기보다 더 노련한 상대들을 진흙탕 싸움으로 UFC까지 간 선수거든요 괜히 불도저가 아니죠 남희철 선수가 생각나네요 MMA에서 이런 부분도 전략이에요 왜냐면 상대의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면서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상대를 자기 기술을 못 발휘하게 가운데 또 자기 포인트를 찾아가는 자 이제 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과연 누가 연장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지 시상을 위해 UFC 입식 챔피언이죠 이대원 선수 가수이자 선수인 이대원 선수와 모델 권은진 씨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만장이 칩니다 ako 공연한 경기와 분야 이 분야가 바로 돌아올게 된 뒤 아니지 직접 연장의 방식으로 에이징스 섹시공연하게 검수가 다이의 한 에이 몇rac다의 선택을 글씨가 서비스가 또한 인사로 지지지 않게 특이한 conversation 에이 저는 오늘 그리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